안녕하세요 안녕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도 돼요 어? 아니 저 지나가요 내가 사줄게 괜찮아요 성품이 되게 좋대 아 부끄러운데 이렇게 전에 네 수지 군 부탁드립니다 뭐 하다 왔어요? 형 집에 있다가 왔지 초덕인데 어디 안가? 초덕인데 안가 일본사람이야? 아 그래 일본에서 온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말 잘하네 고마워요 내가 다 받아줄게 앉아봐 충력 5만배 충력 5만배 충력 10만배 충력 20만배 충력 40만배 충력 80만배 충력 80만배 아무것도 안 먹었어? 어찌꺼 충력 100만배 괜찮아? 충력 200만배 아 아 벅그러 벅커스하고 싶어요 숨은 떨어져 앉아야돼 그냥 레이나씨 숨은 떨어져 천재의 기술을 쓸게요 천재의 기술 아이씨 너 떨어진다 조심해라 천재의 기술 도전 점점 메인'' 첫번째 개인 gepenny 소라 니가 꿈꾸던 진정한 카레드 카레드 스타일로 소라 9만배 태어나 진짜 꿈에 카레드 스타일로 밖도 힘든 안일? 응 그치 천사의 기술을 완성했잖아 쫓겨놔야지 응? 과학은 쫓겨놔야지 아니 쫓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천사의 기술을 완성했잖아 응 그래? 맘에 안 맞아? 아니 천사의 기술을 써가지고 그랬어? 응 간다 그럼 자요나라 에이 언니 자요나라요 간다니? 하이 간시네 좋습니다 어 난 카레이더스 때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 그래 태양이 석게주에서 만나요 아이 Groove 아 꿈꾸고 있는 건 뭐니 누군가 물어온다면 하니 ! acceleration ㅋㅋㅋㅋ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 episode called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bots